1주일 동안 방송을 전혀 안했는데 방송 뿐만이 아니라 롤도 전혀 안했는데 뭔가 롤에 선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좀 쉬었어요 그냥 뭐 쉬면서 뭐했지? 난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긴 했는데 난 또 할 건 해야 되잖아 그죠? 슬슬 또 롤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롤 하기 싫을 때는 뭘 해야 될까 이제 이거만한 챔피언이 없겠더라고 좀 무지성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챔피언도 정해서 왔어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파이트 위드 성공 말파이트 한번 가보자고 오랜만에 아 근데 말파이트 너무 맛없는 조합인데? 이거 어떡하냐? 몰라 보고 혓 선택지가 없음 지금 지금 무지성으로 할 수 있는 챔피언밖에 못해 나는 근데 뭐 닿지는 알 것 같은데? 상대 뭐 가렌 서폿 갔냐? 서폿 모데카이자 이런 건가 혹시? 탑 가렌의 그죠? 유채화 전멸 난입 서폿 가렌 일단 뭔지 모르겠음 저는 아무리 봐도 저건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? 뭘까? 그리고 정글 야스오임 뭐임? 아니 정글 다이애나의 미드 야스오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 상대는? 난 모르겠다 이제 시속 정글 야스오였구나 아 오랜만에 왔는데 또 그래 그래 변하지 않았구나 협곡은 일주일 만인데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무지성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살짝 보면서 아니 이 사람 뭐 실본가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어떡해 오랜만인데 그죠? 그냥 뇌 빼고 할게요 공차만 궁 받고 성공 돈 벌고 옛날처럼 그죠? 언뇌 쪽 성공 말팔 하시나요? 네 에잇 아니 실드를 찍었네 Q가 아니라 어 네익스 아래는 왜 쪽있냐? 아? 아니 괜찮아 사소해 에잇 일단 생각없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6렙까지 뭐 할 거 없으니까 받아 먹자 그냥 6렙 됐으니까 무지성 그냥 유치화 그 로밍 한번 갈까요? 오랜만에? 끝 끝 아니 용을 먹었어? 뭐야 용차 용차 가비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 변멸을 잘 썼네 이 녀석 좀 더 재면서 했어야 됐나 그죠? 괜찮아 무지성으로 하자 그냥 아쉬웠던 거지 뭐 다음에 잡으면 돼 동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할만한데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더는 무리하지마 여기까지 어어어? 아오 좋았는데 어 나 히메 영액 안 먹었다 근데 오히려 좋아 한번 아꼈어 음 한잔해 그냥 바보 연기 딱 하다가 바로 잡아버리기 잘 잡으셨잖아 어 가는 중 노프리기네 그리고 앤턴 점 띵 뿅츠 수고하세요 어? 이거는 일단 유태하 켜 달려잇 맞습니다 기수군입니다 호호호호 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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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1박 2일 미드 가는 중 자 다이나 한번 야문되게 잡아보자 피델스티가 뭐 없나? 네 다뷰 다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아유 그래 그래 반갑다 개나보다 센데? 어 아니 니마 왜 칠드를 안써요 뭐야 얘 아? 아니 보고요 다음 사일러스는 그래도 밴을 해겠죠 요즘에 티어도 높아가지고 아니 사일러스 상대로 말파이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에코에다가 아칼리네 원래는 카사딘이 맞는데 그죠? 음 지금 원래가 아니잖아 그냥 뇌 빼고 말파이트만 함 모르겠다 그냥 미드 미드 트리스탄 안가 이러면 탑 아칼리에 야 이거 근데 카사딘이 됐으면 진짜 큰일났겠다 아니 탑 아칼리였네 다행이다 알파 잘했네 그래 그래 좋았다 자 파밍을 잘 해보자고 이번판에도 한 대만 맞아다오 한 대만 맞아다오 미안 아 심지어 선공도 못 때림 이거 어떡함? 어떡하긴 뭘 손해봐야지 그죠? 에잇 받아먹고 집에 가죠 폭탄도 빠졌다 이것까지 먹으면 이제 6레벨 되기 때문에 용차 반중이기남 용차 가볼까? 좋아 폭탄은 빠졌어 나한테 Q? 야 잡았다 좋은데 자 누노 구성체 가는 중 알리스타일을 노려 어? 야미? 나는 좋아 에이드 앵? 앵? 아 뭐요? 맛있다 갈게요 저는 이번판은 폭세말고 그 원래 가던 그 쿨감신에다가 리치베인 레이셔 이런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는 어디를 가는게 좋을까? 바텀 뭔가 각이 안나오는데 그죠? 그냥 트타한테 박아서 돈이나 벌까? 그때 말파이트는 그게 맞는데 그 시절 말파이트는 이런거 궁 탔을때 고민하지 않고 박는게 원래 포인트였거든요 너무 고민을 안했나? 괜찮아 집 다녀오자 나이 밀었잖아 순자네 용차 와우 누노야 아주 좋았다 이런거 좋은 호흡이었어 바로 그냥 스트라이크 아 얘 왜그러삼 그러지마삼 은근 어어 반중 으차 어 어 자연스럽게 라인도 내가 먹어 흐허허허허헛 으허허허허 뭐야 요충 갈만한가? 이거? 나도 갈 수 있긴 한데 일로 한번 가보자 이거거든 다음 이게 말파이트거든 공좀 쓰고싶은니? 뭐야 이거? 일단 가는중 나 근데 궁이 없어 잘가? 병원체만 먹자 이건 사실상 무형의 어시스트가 들어가있다고 봐도 무방하죠? 타워까지 이거 가능? 궁이랑 유치아 있으니까 절대 안좋지 않을까 그래그래 가자 그냥 왜이렇게 빨리 왔냐 아이고 진아 그래그래 아쉽다 근데 뭐 맞았어도 못잡지 않았나? 그죠? 속박돼있어도 W는 써져가지고 어? 오히려 이쪽으로? 아니 그냥 이쪽으로 유치아 켜 자 반대로 달리는 중 나 자 반대로 달리는 중 하이유 하하하하 하이유 오 그러지마라 그래그래그래 아 궁 한번 더 쓰고 싶은데 이거는 여기 누군가 여기 누군가 와야되잖아 후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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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아 오? 오? 이거지 하하하 좋았다 진아 야 말파 이거 왜이렇게 구려? 아니 나 2코어에 고궁가지 있는데 이게 내가 진해 역시 말파이트야 하하하 역시 아카시잖아 말파는 구리다 그래그래 좀 구리네 어?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그 바론이 곧 나오는데? 더 죽으면 매우 위험한데? 일단 텔포는 가는 중 미안 아니 몬도 써레니요 그냥 바론을 가보긴 해야될 것 같애 누차하 켜 각오는 있음 님들아 에에라 모르겠다 다음 하하하하 야 나 한 명 잡았다 그래도 얘들아 오 네이스 에콰도 공모속으로 주웠다 용치라 어 이거는.. 그래그래그래 우르곰이 오고 있긴 해 공속 좀 늘릴거야 얘 이거거든 음 그래그래그래 좋았다 카이사가 나왔으니까 슥 가가지고 어 네 어어? 어 가능? 진이긴 한데 누누니까 그래그래 한번 가보자꾸나 에코를 좀 변제를 해줄 수가 있나? 근데 누누 믿고 그냥 그 막타 싸움 가봐야될거 같은데? 어 네이스 역시 누누야 믿고있었다고? 그냥 2200에서 바로 사라지는데요? 역시 누누야 어 곧 풀피해서 때리는거며 알아서 이길만하지? 난 탐 막을게 차가 이거 밀러올거같은데 그죠? 이었어 에라 모르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타도 못 미쳤어 어떡하게 해가렴 성공 얼마 벌었지? 600원? 무난한데요? 확실히 옛날만큼은 안되긴 한다 너프를 많이 먹어서 하나도 옛날에 진짜 2000원씩 벌던 마이파이트가 그립다 이거 혹시 가능? 이번에야말로? 이번에야말로 푸쉬 푸쉬 형 너 이제 안돼 나한테 임마 아까의 그 말파이트가 아니라고?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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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오케이 푸쉬 푸쉬 여보세요? 흠 신박은 했잖아 하하하하 하위처럼 단던하게 좀 비슷한가요? 제가 또 이제 연습했던 성대모사관 자크 성대모사는 제가 또 자신있거든요 잘 살게 생기지 않았어? 자크 성대모사는 내가 또 연습을 했었거든 넌 진다 넌 진다 하사하님 팬이에요 야 팬이라면서 어떻게 이름도 제대로 모르니 스웨인아 누누야 어? 어떻게 이름도 제대로 모르니 하사하는 또 뭐여? 너 울라리야? 울론 하하하하 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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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체력 다 어디갔냐? 아니 미니언 한 4마리 먹었을 뿐인데 나 왜 반피됨? 너야 내 체력 어디갔어? 아 아 아 정글이 비해고? 어어? 이건 물이 너무했지 정글을 배제하면 안되지 이녀석아 대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내가 다녀오는 동안 오 오 대포야 아 경험치는 먹었잖아 한잔에 곧 6레벨이 되기때문에 이제 Q를 좀 필러 넣어주면 그죠? 굉장히 좋다 6렙 되자마자 받아볼까 이거? 어쭈어 다음 자 힘의 영약을 안먹은건 좀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점멸까지 뺐잖아 아니 왜 깨서 까먹냐 아니 청년 치매인가? 괜찮아 한잔에 오히려 이득 봤어 오히려 좋아? 에잇 미안 음 아주 좋았다 이런거 에잇 5초인데? 4초인데? 어? 또 안먹었어 잠깐만 괜찮아 잡았잖아 한잔에 으허허허헣헣헣헣스 괜찮아 잡았으면 됐어 음 굉장히 자소해 공쓰고 영약 발기 으허허헣헣 최악인 선택을 해 버리긴 했는데 결과는 그죠? 결과는 그죠? 결과 따 jed arena 안중 배리어 좋았고 에라 모르겠다 그거요? 에라 모르겠다 아비 스토로 딱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전멸을 딱 써버렸네 바텀이 있는데 아 아프다 간죽이기남 바구잇삼님아 아 아 뭔 딩고가 있니 하이머 딩고야 언제 왔니 2명인줄 알았는데 바꿔보니까 오 너무 멀어 근데 다들 합이오? 어? 뭐요? 하하하하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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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깜짝이야 얜 비에고요 갑자기 어? 먹을것 먹어야지 심지어 대포도 못먹음 아 아니 대포라도 먹고 죽을걸 판테온아 판테온아 너가 밀어야 좀 올것 같은데 그래그래 아니 바로 박지 W가 있잖니 얘왜 바로 안박니 아쉽다 판테온아 잡을만했는데 잡이오? 에라 모르겠다 어 오케이 여기까지 야 한건 했다 역시 말파이트야 이 틈에 나는 미드를 맬게 얘들아 으쌰 으쌰 꿀맛 될만한데 화이팅 합이오 아니 카이사는 이걸 계속 밀어? 뭐야 쟤 용츠 오케이 더하지 말자 야 이거까지 밀었네 뭐야 이거 엥? 아니 아니 비에고님 왜 여기 계세요 깜짝이야 오 야미 용타이밍이라 내려갔구나 카드 그럼 인원이 없는데 상대? 어 있네 아오 이게 안돼 너무 아깝다 까비 비에고랑 카이사올줄은 전혀 몰랐음 셀프도 없는 애들이 아니 여기선 또 왜 졌니 얘들아 이길만한데 그래도 평큐를 했더라면 평큐를 했더라면 오히려 좋아 그래그래 여기서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기 너무 아쉽다 진짜 조금만 더 셌더라면 3코였더라면 3코였더라면 진짜 더블킬 했는데 반중 에라 모르겠다 다음 배 파이트 또 해내셨습니까 이거거든 아칼리 어디갔냐 나 좀 무섭네 여기 있는거 아니야? 아 아칼리도 바로는 와야될거 같긴 한데 여기 2차가 없다고 없어서 그냥 주네 어 근데 이거 아 비에고 오 역시 누누야 그래그래 좋았다 이거는 가져야될거 같은데 가고있삼 님들아 나 아칼리 어디갔지 근데 어 뭐야 이거 어? 오? 아 여길 아무도 안와? 어어? 미안 아카리 노궁 괜찮아 궁 같이 빼면 내가 이득이야 음 한잔해 내가 탑 2차 막으러 갈게 밀지마라 다음 메인 자 이거는 또 가볼때가 된것 같네요 어? 미안 additions 괜찮아 노 프리야 한잔해 절 treball 뺐잖아 신경 유닛 specialty 여기까지 나쁘지 않은데? 어어? 오케이 데이스요 하비요 으차 다음 여기까지 이리로 와야되는데 상대는 이걸 안와? 어어? 가오 나는 여기까지 야 한명 잘랐어 얘들아 어 한잔해 내가 칼차 잘랐어 용의 영혼 좋고 이거는 이리로 쓱 가가지고 먹고 오자고? 하옹 미안 하옹 진짜 미안 아 와 아칼리 개삭인데? 이거 뭐임? 데미지? 아니 나는 그렇다치고 애쉬는 왜 죽어 이게 오우 오우 야 이거 좀 위험한데? 상대는 스몰더 아칼리야 어휴 그래그래 새사람은 어휴 그래그래그래 어우 다행이다 좋았고 아칼리를 이기는 빌드는 뭘까 여기서 아 마자템 하나 갈까? 이게 맞나? 루콘 하나 마렵긴 하네 이게 맞다 지금 AP가 많기도 해 그리고 상대가 그죠? 오케이 여기까지 스몰더 높으려 그리고 내 궁쿨은 30초 라는거 이게 살짝 불합리한 그거거든 상대 전멸쿨은 30초 아니거든요 어? 오 달려가 어휴 그래 카이사야 반갑다 다음 판타가 어떻게 된거지? 스웨인이 다 잡았는데 그냥? 어 네이스요 야 미니언 오면 저거요 되지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